전라북도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8월 13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 바우처 누리집에서, 현장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해와 겨울 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5개 업종입니다. 단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